안녕하세요. 연흐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입문법 3000제 플러스 230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255번이구요. 외대 조금 오래된 문제네요. 별표 하나 줬구요. 뭐 어쩌구나 fda 인데 드라그 f로 바꿨네요. put and drug admission. 근데 여기가 shows가 정동사라는게 중요하죠. shows. 그럼 요 부분은 수식이 되야죠. 뻔한거죠. 수식이 되야지 주어 정동사로 나갈테니까요. 그러면 이게 수식이 되려면 make public 발표하다 잖아요. make 목적어. 목적으로, make 목적어 public, 뭣뭣을 공표하다인데, make 목적어 public인데, 여기 목적어 없으니까 이건 수동이 되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made public이겠죠. which was made public Wednesday. 그렇게 되겠죠. 뭐 과거든 아니면 뭐 좌우전 상관없어요. 그래서 made가 되야 되요. 수요일날 발표된 보고서는 bacterial contamination at the vaccine plant in Britain. 영국의 백신 공장에서 박테리아가 오염된 것이 is more widespread, 넓다. 이전에 생각되어졌던 것보다 더 폭넓게 퍼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우고 가볼까요. 다음에 뭘 또 집어넣어야 되느냐, 이런거에요. 레이싱이라는 동사를 어떻게 집어넣느냐, 그렇게 된거죠. 그리고 이게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뭐 이제 shows, 보여줬다가 나왔잖아요. shows. 그리고 대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구요. 그 다음에 이제 콤마 찍었어요. 콤마 찍었어요. 그럼 정동사 다음에, A번 정동사, 콤마 정동사 안되잖아요. 뭐 뒤에 end가 또 있는 것도 아니고. max 안되구요. 자, 그러면 being made. 이건 being made 안되죠. 이건 앞에 거죠, makes. 말을 잘못했네요. 여기 makes는 여기였죠, 여기. 이게 수식을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made가 되야 되겠죠. 아, 이거 안되구요. should 정동사 안되구요. 왜냐면 shows가 이게 정동사니까. 이 부분은 수식이 되야죠. 따라서 정동사 나온 거 다 안돼요. 그럼 made냐, being made냐인데, 이건 진행형임을 분명히 하건데, 지금 진행형을 표시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어제 발표되고 있는 중이었던 게 아니죠. 발표된이죠. 그냥 수요일날 발표된이니까. 그 다음에, 이게 shows고, 콤마 정동사가 나오면 안되겠죠. 왜? 두 개의 정동사, shows, 콤마 정동사 안되죠. is 정동사 안되죠. has 정동사 안되죠. 그 다음에 raised가 나왔는데, raised는 과거 분사 아니면 과거형이잖아요. 이게 과거형이라면 shows, 과거형 말이 안되죠. 등이 접속사도 없이 raised 못쓰죠. 따라서 이것은 and, 이게 그래갖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raising이 나오면 잘 이어지는 거죠. 물론 이것만 갖고도 답은 결정이 났지만, 또 뭐 raising이 나오는 것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뭐 내려가면 되구요. 아, 계속조용법이라고 되어있죠. 목적어는 대절이구요. 리포트 후치 수식, 수동과 과거 분사임으로 메이드 있어갖고, shows and raised로 등이 될 수 있지만, end가 없으니까 분사금원의 계속조용법으로 바꾸면 raising이 된다. 이런거 얘기죠. 잘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 동아대학교 문제를 해보죠. 동아대학교. 오늘날, 이틀은 알려져 있다. 대절이 알려져 있다는 거죠. 대절이. 그러면, electricity has. 동사가 남아야 되죠. 해보면 명사 나와야 되니까 안되고. is-relating. relate는 연결되어 있다든 뭐든 자유지간 상태잖아요. is-img. 진행형이 아니죠. 그 다음에 전기는 연관되어 있다. 아, 마그넷지즘. 자력과 연관이 있다. 이게 답인 거죠. 아, 이건 정동사, 이 대절 속에는 정동사가 있어야 되니 정동사가 없어요. 여긴 동사가 아예 없어요. 안되는 거죠. 쉽게 풀리는 거에요. 우리가 기본형만 알고 있어도 쉽게 풀려요. 그럼 뭐, a is-related, a relate to b, relate to b도 쓰일 수 없구요.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원형이 따를 수 없고, 진행형 곤란하고 뭐 그런 거죠. 다음은 성기관대학교 문제를 해보죠.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별표 두 개로 바꿨습니다. 조금 어렵기 때문에 별표 두 개로 바꿨어요. what I cannot forgot. I cannot forget. 내가 잊을 수 없는 것은, forget의 목적으면서 동시에 is에 주어져는, the way he had with. 여기 had의 목적어가 빠졌잖아요. 여기 목적어가 빠졌어요. 어떤 아이디어를, 길을 알아요. 어떤 사람이 뭐 하는 방법, 방법을 알아요. 길을 알아요.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에 대한 방법을 아는 거에요. 그래서 그가 아이디어를 다루는 방법으로 이제 한정이 된 것 뿐이죠. 그가 아이디어를 다루는 방법인 거죠. 아우. 그리고 또 두번째는 뭐냐. the way he had with. genuine curiosity. 순수한 호기심이죠. with the curiosity죠. 그 호기심을 가지고 보니까 with which 가졌죠. 그가 그 아이디어에 접근하는 그의 순수한 호기심. the pose. 요게 좀 어렵습니다. while he gave his little thoughts. thoughtful cough 인거죠. 그래서 작게 기침하는 거죠. 생각하면서 기침을 하는 거. 그가 기침을 주는 거니까. 하는 동안의 그 중단. 중단. 멈칫거림. 아, 이런 거에요. 이게 좀 어려워요. and then, 저는 불독과 같은 디네스티, 왕관이죠. 그러면 he would, 악의, 그의 주장을, 그의 요지를 주장하는 거. 악의 목적은 다 나왔죠. 위치가 어디로 내려갈 거에요. 없죠. 주어, 타동사, 목적은 다 나왔으니까 안되죠. 이것도 이거랑 똑같은 거죠. 여기 with which나 똑같은 형태인 거에요. 이것도 당연히 with which가 되죠. with t-nessity 인거죠. with t-nessity. with a 불독 t-nessity잖아요. 불독과 같은 t-ness를 관계절로 바꾸면 관계절로 바꾸면 with which가 되는 거겠죠. 당연히 이번 with which가 되야죠. 다만 여러분이 이 d-번은 좀 어려울 거에요. d-번. b-번은 조금 어렵죠. 잘 모르겠죠. 처음에 이게 뭔 뜻이요. 그래서 이번에 좀 제가 이걸 자세하게 좀 풀이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대충 해놓으면 또 여러분이 어려워하니까. 그래서 설명을 쭉 해놓는 게 좀 낫습니다. 자, 우선 d-번을 보죠. 생각에 잠겨 작게 기침하는 동안의 중단. 멈춤 뭐 이런 뜻인데. 와일은 보통은 부사절로 많이 쓰이잖아요. 와일은 부사절로 접속사로 쓰이고. 근데 이 앞에 뭐가 붙어있냐면 더가 붙어있는 거에요. 그냥 앞에 무슨 절이 대 절이 아니고 이게 딱 뭐하고만 연결이 되는 거죠. 명사하고만 연결이 되는 거에요. 마치 꾸미듯이 그런 거에요. 그래서 제가 예문을 갖다 놨어요. which way. 어느 쪽으로 피할까. 그가 결정하는 그 망설임인거죠. 이것도 마치 이거 전체가 the cause만을 수식하고 있잖아요. 그가 결정하는 동안의 뭐뭇을 사랑하라가 아니고 그가 결정하는 그 중단. 그 망설임을 사랑하라. 이게 이걸 꾸미는 거에요. 또 what did you do while the summer when I worked? 이것도 내가 일하는 동안 너 뭐했니가 아니고 내가 일하는 그 여름이에요. the summer. 이것도 이걸 꾸미는 것처럼 보이는 거에요. 그 여름 내내 뭐했어?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데 이때 y를 during which라고 사전에 되어 있어요. 이게 전치사 보니까 관계부사 뭐 where나 뭐 이런 것처럼 in위치나 l위치가 되면 when이나 뭐 이런 걸 쓸 거 아니에요. 근데 during위치는 원래는 y로 썼다는 거에요. 원래는 y로 썼다는 거에요. 그래서 좀 내려가면서 해볼게요. 이런 것까지 설명해야 되는가 참 그렇네요. 근데 그냥 관계부사절로 이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고 봐도 돼요. 그냥 그래서 이게 관계부사절처럼 볼 수도 있어요. during위치를 그냥 while로 쓴 거니까요. 이게 고대 영어에서는 the while that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거에요.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거에요. 당연하죠. 사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는 게 정상이지. 이게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면 옛날 영어에서는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를 그냥 뭘로 the while로 쓴 거에요. 그런 다음에 두 개의 절을 연결하려니까 death를 넣었던 거에요. 오늘날의 경우면 이 더하고 y라고 death가 싸우면 박치기 위해서 누가 죽는 거죠. 이 death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경우에는 death가 박치기 돼서 죽고 y이 쓰인 거에요. 그래서 during위치 대신에 한 단어의 관계사인 y를 쓰면 되는 거에요. 그게 이제 이게 더도 없어지고 death도 없어지면서 y이 남았다는 거에요. 그래서 관계 부사절처럼 볼 수도 있다는 거에요. 근데 이게 좀 뭐 설명이 어렵잖아요. 영어 전공을 하지 않았다던가 이러면 이거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y이 그냥 형용사절로 앞에 명사를 꾸민다고 봐도 된다는 거에요. 사전에 이 예문이 잘 안 나와요. 이런거는 대체로 시간하고 관련이 있는 명사가 나오구요. 포즈, 멈춤이죠. 썸머, 시간이죠. 이렇게 시간이 나올 때 쓰이니까 관계 부사로도 볼 수 있는데 그냥 형용사절로 형용사절이라는 건 이 부분이 앞에 부분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 명사하고만 연결이 된다고 봐도 좋다는 거에요. 근데 이렇게 보는 것은 단계 또는 국면의 에서와 마찬가지라고 얘기했던 거에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의미에서의 자유 이것도 이것만 딱 꾸미는 거잖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에요. 자, 그 다음 또 예문을 볼까요. 이번에는 이게 더 심각한 거잖아요. 이게 단계 국민의 에서에서 배운 건데 이건 명사잖아요. 그리고 그가 소년이었을 때 이거는 시간을 나타내는 것도 시간을 나타내는 건데 호음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키가 그가 소년 시절이었을 때의 그의 집하고 바로 꾸밀 수 있다는 거에요. 형용사절로. 왼절이 형용사절로 앞에 명사를 수식할 수 있듯이 에서절도 형용사절로 앞에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데 이 에서를 뭐라고? 단계 국면의 에서라고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와일은 듀링 위치 대신 쓰였다고 봐도 좋고요. 듀링 위치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수 있으니까 아니면 형용사절처럼 그냥 꾸밀 수도 있다. 어떻게 생각해도 괜찮다는 거에요. 사실 옛날에 올드 잉글리시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런 것까지 이해하실 필요는 없긴 한데 어쨌거나 여러분이 여러분이 봤을 때 어떤 건 좀 어려운 거죠. 여기서 포즈와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명사에만 달랑 꾸미고 있는데 이건 도대체 뭘까? 내가 관계부사 와일이라는 관계부사는 배워본 적이 없는데 그냥 듀링 위치 대신 쓰니까 전치사 플러스 위치죠. 듀링 위치는 왼으로 못 바꿔요. 그 듀링이라는 그런 강력한 뜻을 왼으로는 나타내지 못하는데 그 왼 대신에 쓰는 게 와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고 이게 형용사절처럼 이걸 꾸민다고 생각해도 좋다는 거에요. 이게 사실 어려운 거에요. 별표 두 개 줄만 해요. 디본 같은 건 어려운 거에요. 전국안 대여서 아주 문제를 짭짤하게 어렵게 냈습니다. 뭐 단계국면의 해설아 그런다. 까지 읽어봤고 have a way with it 사람이 나오고 일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는 길을 알아. 길을 알아. 길을 이끌 줄은 안되는 거에요. 잘 다루는 거에요. 재주가 있는 거에요. 하는 방법이 있어. 왜 이럴 방법이라고도 하고 길이라고 해요. 뭐뭐에 대해서는 어디로 어떻게 끌고 가는지 방법, 길을 알아. 그런 뜻인 거에요. 스페셜 스킬이 있다는 거죠. Sarah has a way with a flower. 꽃 좀 할 줄 알지. 꽃 다루는 길 알지. 시켜너라인지 되면 beauty, 아름답게 배치할 줄 알아. She has a way with. 그럼 제프는 제프 이끄는 길을 알아. 걔는 내가 어떻게 하는지 길을 아는 사람이야. 설득적 사양 나왔죠. 설득해서 어떤 것도 하게 할 수 있어. 그런 거죠. She has a way with young children. 애들을 잘 다룬다. 애들 하면 또 어떻게 인도하는지 길을 알아. She has a way with dogs. 그러면 아유 여기 뭐 우리 견통령 있죠. 견통령. 견통령 has a way with dogs. 그러면 견통령은 걔를 다룰 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He seems to have had a way with foreigners. 외국인을 완료 썼으니까 더 이전으로 보시면 되겠죠. 잘 다뤘던 것 같아. 드네스틱 끈기 고집이죠. 포인트 요점인 거고요. 넘어갑니다. 그래도 어려웠어요. 좀 어려워서 제가 별표 두 개를 준 거예요. 사실 개명되었기에 문제 해보죠. 공기오염이라든가 오염 또는 스모그라고 하는 건 메이아피어 옐로우 브라운일수 이때 메인은 별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뒤에 버트가 있으니까 보통 이런 거는 노란색인거나 불한색이지만 때로는 그것들은 왜 다스낫 원형이 나와야 되는데 원형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목적오독과 데이 아나시 돼야 되겠죠. 수동태가 여기 pp가 나왔는데 두 낫다면 원형이 나오니까 안되죠. 아나시 돼야 되겠죠. 수동태로 이건 쉽죠. 구분이 되지 않는다. 헤이지하고 이거는 보통 흰색 파란색이거나 흰색이다. 이런 거죠. from a to b인데 from 쓸리가 없는 거죠. 이렇게 a에서 b까지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최소한 원형인 디스틱이시가 따라한다. 과거분사가 따르고 구분되어 지니까 수동형으로 써야 된다. 잘 아실 거예요.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고려대학교 문제네요. 별표 2개 썼는데 어렵지 않아요. 별표 2개 까지는 뭐 좀 그런데 시 라이스 텔리우 얘기하는 걸 좋아. 자세히 자세히 얘기하는 건 썸띵을 대신해서 자세히 들어가면 되는 거죠. 시 라이스 텔리우 썸띵 뭔가를 말하길 좋아한다. 썸띵 인 디테일만 써도 되고 썸띵 인 디테일만 써도 되고 그냥 인테일 인 디테일만 자세히는 자세히 거의 부사지만 목적을 대신하는 거죠. 텔리우 프로그램에서 그런데 시가 이하는 시가 죽격의 주어고 정동사죠. 그러면 이것 부분은 프로그램을 꾸며야 될 거 아니에요. 꾸며야 돼요. 그럼 관계자리는 관계자는 없어도 되지만 흔적자리는 있어야 되는데 이거 흔적자리 대면 없어져야죠. 그녀가 재미있게 여겨지는 그런 텔리우 프로그램을 말하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대면 없어져야죠. 흔적자리 흔적자리 대면 사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다 보면요. 잘 틀려요. 잘 틀려서 갖다 놓은 거예요. especially interesting 그것들은 프로그램이니까 interesting 맞죠. 특히 재미있다. 그런데 그녀가 그것을 그 프로그램들을 묘사하는 방식인 거죠. 아이고 그러면 이거 뭐야 더웨이가 왜 나왔어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더웨이는 앞에 전치사 흔히 생략이 되는 거예요. 바이든 그가 묘사하는 것으로 보건대 그걸로 판단하건대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을 양태의 더웨이라 그래요. 양태의 더웨이는 양태의 애수로도 이거 애수로 한다로 딱 써도 애수 써도 그녀가 그것을 묘사하는 것처럼 describe 뭐 뭐 뭐 보호가 있겠죠. 뭐 뭣을 뭣으로 묘사하는 거죠. 그녀가 그것들을 묘사하는 모습처럼 특히 재미있지는 않았다. 이렇게 된 거죠. 아무튼 흔적자리 대명사 이거 유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유형 흔적자리 빵구르 탁 내놔야 된다는 거죠. 이거 안되면 이런 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어서 틀어주시면 안됩니다. 유형을 조금 낯설어서 몇 번 다뤘어요. 더웨이 뭐뭐한 것처럼 뭐뭐하는 대로예요. 더웨이 대신에 s를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웨이 앞에는 흔히 전치사 인이나 바이 같은 건 생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문을 갖다 놨어요. 더웨이 주어동사가 나오면 I am telling the facts I see them이죠. 내가 그것을 본 대로 본 모습대로 모습인 거예요. 웨이가 길만 되는 게 아니다. 모습 더웨이 우이와 그럼 우리의 과거의 모습인 거죠. 우리의 옛 모습 추억 이런 거죠. 영화 제목도 있었어요. The way we work 추억이라고 해놨어요. 영화 제목을 바브라 스트레스 안젤가 나왔던 그런 유명한 영화였었는데 그냥 내가 본대로 I'm telling the facts 내가 본대로 The sounds 앞에 생략한 거 재밌어 You describe 네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럴 때 the way 나 s를 써도 된다는 거예요. 자 the papers the way she describe them 그 신문들은 그녀가 묘사하는 것처럼 판타시켰어 이런 거죠. 두 번째 거는 아예 전체사가 from the way 뭐 그런 게 생략됐다고 보고요. as I see 같은 뜻이에요. 내가 그것을 본 바로 판단하건대 You can either learn from it 도망쳐도 되고 거기서 배울 수도 있어 그런 거죠. 그 다음에 The way they propose the problem 그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판단하건대 from이 있다고 from이 있다고 봐도 괜찮아요. You can assume that none of them are thinking of changing their mind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 The way 주어동사가 이렇게 양태처럼 쓰이고 접속사처럼 판단하건대 이렇게 쓰인 되는 거. 전체 생략한 책 알고 계시란 얘기예요. 언젠가 시험 문제 또 나옵니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꼭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별표 두 개 이었습니다. Key factor 이민자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주어의 요소는 is how long 얼마 동안 he or she 는 성차별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has in 현재 완료죠. believe bpp 수동이잖아요. 안 돼요. 왜? 살다가 웬 수동태로 돼요? 안 되죠. 수동태 불가능한 동사 이런 거죠. living이 돼야죠. has been living 살아왔다. en being 가 되면 현재 완료 진행이어서 되는 거죠. 물론 a happy life was lived by 이렇게 동족 목적인 경우에는 life가 명사형이고 그거의 동사형이 live잖아요. 이영동족 목적이라 동형 동족이 있고 이영동족 인데 이것도 동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life하고 live는 같은 어족의 명사니까 이럴 때는 수동태 가능하겠지만 이해되시겠죠? 그정도 해놓고 내려가보죠. 다했네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